네 안녕하십니까 김세희 민경욱 불법정치장수 제가 강남경찰서 가서 제가 정말 결혼 준비로 바꾼 데 수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은 다 자백을 했어 이건 벌떼는 사건인데 불법정치장금을 다 자백을 했어 김세희도 줬다 자백했고 민경욱도 받았다고 자백을 하고 125명의 국힘당 당협위원장들한테도 김세희 변호사가 또 다 자백을 했어 김 변호사님과 같이 하는 카톡방에 13분의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저 이상의 돈을 받아 처먹었습니다 60억 모금한 돈으로 변호사 비용 다 지급했습니다 이 변호사 비용을 강영석이가 지급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 각자 소송을 하는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해야 되는 돈을 강영석이가 다 돈을 지급했다 변호사한테 이거 다 자백했잖아요 벌써 이거 그 3명은 민경욱 의원님 변호다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경욱이는 지도 처먹고 지 변호사까지 처먹었다는 얘기다 석동원 변호사를 따르면 석동원 변호사가 민경욱한테 받은 돈을 다 나눠 먹었다 아 이거 뭐하는 겁니까 이거 이건 녹취도 아니고 아예 2021년 3월 7일 김소연 특집방송에서 다 돈 불법정치장은 나눠 먹었다고 다 자백을 했어요 자백을 했어요 민경욱 의원님이 지급한 그 돈의 출전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뭘 생각해봐요 강영석이가 더 해줬다고 강영석이가 다 같이 다칠 일이라 뭘 아무 말 안에 강영석이가 줬다고 다 말을 했잖아 그리고 우리 안창모 패친이 김변호사님은 강영석 측에 어느 지역구를 진행하십니까 우산청주 울산대전 등은 강영석 돈 받아가지고 다 대신했다 불법정치장은 먹어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빨리 강영석 김세희 민경욱 체포해서 수함은 끝나는 사건이에요 다만 이것들이 윤석열의 줄 서 있으니까 윤석열의 방해만 없으면 되는데 요즘 이제 점점 점점 윤석열의 이른바 검찰 장관력이 떨어지죠 검사들이 수사는 하지 근데 지금 윤석열이는 막을 힘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건이도 치고 다 쳐서 강영석의 인생이 다 체포되지 않을까 그래요